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이즈원의 최양, 아이즈원의 최원입니다. 여러분이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만나기로 했어요. 여러분의 노래는 9명을 듣고 싶어요. 이 한 송소리가 저한테는 멋진 하무지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을 만들잖아요. 이처럼 K-POP도 다채로운 개성을 통해 점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채연씨, 제가 K-POP 팬들을 사로잡을 또 하나의 입덕 포인트를 찾았어요. 음, 그게 뭘까요? 좀 알려주세요. 참고로 채연씨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. 음, 넘치는 애교? 한 번 봐봐요. 학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채연을 받을게요. 땡, 정답은 바로 걸크러쉬. K-POP 걸그룹들은 기존의 러블리한 모습을 넘어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로 전세계 팬들을 사로잡았거든요. 오늘 그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이분들. 바로 당당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소녀들이죠. 오늘 무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. 리허설 때 보고 반해버렸거든요. 그럼 이분들, 채연씨가 춤으로 힌트 주세요. 네, 해볼게요. 시작! 여러분, 어떤 그룹을 알 수 있을까요? 네, 해볼게요. 네, 해볼게요. 네, 해볼게요. 네, 해볼게요. 네, 해볼게요. 보는 것만으로도 흥이 뿜뿜 상큼 발랄의 아이콘 모모랜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과연 어떤 매력을 뽐냈지 당당한 큐티섹시의 진수 모모랜드 나와주세요. 렛츠케이코!